안녕하세요 김새롱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돌아가실 때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없는 자손 정지하고 있는 자손은 심영장수하시고 여러분들 가시같은 행운혈불가같은 시절에 건강하고 여기 관계자들을 협조하고 심양물로 후원하신 분들 다 원수도 건강하시고 원한 일 다 잘 만사 형통 다하시시기 때문에 만동해요 일일 소지 황금술에서 영화가 나고 늘 정사가 나고 건강도 하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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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